솔라맨과 펑펑마녀 4 펑펑마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솔라맨과 윈드먼 그러나 펑펑마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주민들에 의해 윈드 플래닛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다 솔라맨은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에너지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에너지 박사는 풍력 발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성공한다 펑펑마녀의 비열한 계략에 분노한 솔라맨과 윈드먼은 복수를 다짐하는데 흥! 놀고들 있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줄 알아? 아무리 에너지 아껴 쓰라고 외쳐봐야 변하는 건 없어 인간들은 천성이 못됐으니까 15년 전 30도? 제정신이야!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라고! 건강에도 좋고 지구 온난화도 막을 수 있어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만큼 탄소가 많이 나와 미세먼지도 심해져 맨날 미세먼지 극혐이라 걸면서 너희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되니? 시끄러워! 네가 우리 엄마라도 돼! 맞아! 그렇게 아낀다고 춥게 살다가 감기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너희들... 에너지를 아끼자고 외칠수록 아이들은 나를 외면했어 결국 난 외톨이가 되었지 그때 깨달았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포키는 정말 소중한 친구야 꼭 되찾고 싶어 걱정하지 마 반드시 포키를 구해줄게 이게 무슨 소리지? 어... 포... 포키? 젠장은 흑화 마법에 걸린 건가? 정신 차려 포키! 자! 어때? 내 작품이? 꽤 쓸만하지? 포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비열한... 비열한 건 너희들이지 저번에 2대1로 나를 공격했잖아 이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이봐, 곰탱이! 전부 해치워버려! 포키! 비열한 건가? 비열한 건가? 비열한 건가? 나야, 쇠쇠! 못 알아보겠어! 어? 쇠쇠... 어떻게 된 거지? 흐흠... 으아아아... 하! 부질 없는 짓이야 곰탱이의 기억은 완벽하게 속 burgers 으이다 악 으앜 으아악!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내 마법은 완벽했는데! 고마워, 쎄쎄. 네 덕분에 사악한 추수를 벗어날 수 있었어. 으응,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 많이 먹는다고 구박 안 할게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 이제 작별이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끝까지 추적해야지.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당분간은 잠잠하겠지만 이 정도로 멈출 펑펑 마녀가 아니니까.